터키 안고라 고양이는 우아한 외모와 친근한 성격으로 유명한 독특한 종입니다. 역사와 기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터키 안고라 고양이는 터키의 안카라 지역에서 기원했습니다. 이 종은 고대시대부터 존재했다고 믿어지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종으로 간주됩니다. 터키 안고라 고양이는 아름다움과 독특성으로 터키에서 존경을 받아왔으며, 종종 그 나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외모와 특징 터키 안고라 고양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로 특히 유명합니다. 털 터키 안고라 고양이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긴 실크 같은 털입니다. 이 고양이는 우아하게 꼬리 쪽으로 흐르는 호화로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의 색상은 흰색, 검정, 크림, 블루, 실버 등 다양하며, 하얀 털을 가진 개체가 가장 흔합니다. 눈 그들의 눈은 크고 아몬드 모양으로, 일반적으로 파란색의 다양한 음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부 터키 안고라 고양이는 다른 색의 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체형 그들은 중간 크기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날렵하고 근육질인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길고 발에 털이 돋아 있습니다. 성격과 특징 터키 안고라 고양이는 그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온화하고 애정어린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사회성 터키 안고라 고양이는 사회적 동물로, 사람들과 다른 애완동물과 쉽게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가족과 상호작용을 즐기며 함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호기심 그들은 호기심이 강하며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정신적 자극을 받는 것을 즐기며 장난감과 퍼즐을 해결하는 것을 즐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의 원천입니다. 활동적 터키 안고라 고양이는 활동적이며 체육활동을 좋아합니다. 점프와 뛰기에 능숙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려면 전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관리와 건강 그들의 아름다운 털은 계절 변화 때문에 털빠짐이 증가할 때 특히 매일 빗질이 필요합니다. 빗질은 그들의 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적인 귀 청소와 발톱 깎기도 중요합니다. 건강 면에서 터키 안고라 고양이는 고양이의 일반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유전적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수의사 검진과 균형 잡힌 식사는 그들의 웰빙에 중요합니다. 결론 터키 안고라 고양이는 그들의 아름다움, 지능, 사회성 및 에너지로 인해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운 털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애정 어린 성격과 눈에 띄는 외모로 이 종은 고양이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